안녕 령둥이들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거의 봄인 것 같아 진짜 막 20도를 웃돌고 있는 그런 날씨인데 이런 따뜻한 날씨를 맞이해서 제가 또 구매한 예쁜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맨투맨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드티, 후드 집업, 그리고 반팔 티셔츠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령둥이들한테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예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팔 티셔츠로 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썬범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샛노란 개나리 색도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레몬 컬러도 아니면서 적당히 채도 있으면서 진짜 딱 예쁜 레몬 버터 크림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격이 한 5만 8천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반팔 티셔츠 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탄탄해요 진짜 딱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정말 잘 맞는 반팔 티셔츠인데 입었을 때 이 핏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진짜 예쁜 루즈핏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레몬 컬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팔 소매 부분에 이런 박음질도 진짜 짱짱하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저는 여기에 너무 귀여웠어요 헤이 큐티 헤이 큐티 나랑 같이 셀피 찍자고 하는 그런 문구인데 이 블랙과 레드의 레터링이 박혀있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 정말 잘 입을 것 같은 티셔츠예요 이거는 진짜 뭔가 커플룩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아더 컬러도 하나 있었거든요 무튼 진짜 왕방방방 만족하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 다음 또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이번에도 반팔 티셔츠인데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는 꼼파뇨라는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인데 이게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제가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할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2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무튼 진짜 저렴하게 잘 구매를 한 그런 반팔 티셔츠인데 저는 이런 반팔 티셔츠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랑 마찬가지로 방방하게 낙낙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해줬는데 딱 엉덩이 덮는 기장감으로 떨어져서 제가 원하는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프린팅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가 그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걸로 칠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안에 이너로 입어주기도 되게 좋고 조금 더 더워졌을 때 이거 단독으로 입고 데님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정말 완전히 왕방방방 귀여울 것 같은 티셔츠라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썬범 프로젝트랑은 다르게 엄청 얇고 후들후들거리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반면 그만큼 구김도 조금은 잘 가는 편이라가지고 그거는 우리 렁둥이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앞으로 되게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티셔츠예요 다음 또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번에는 후드티인데요 이거 진짜 예뻐요 바로 짜잔 이 플리즈 프로젝트의 후드티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화려한 듯 화려하지 않은 듯 정말 꾸안꾸의 정석인 느낌의 후드티인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가격이 있네 하고 구매를 해서 딱 받아봤는데 바로 납득 완료 너무너무 예쁘고 핏이 진짜 탄탄해요 저는 이런 후드티 같은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후드티가 이 목 부분이 되게 답답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이 막 엄청 긴 편이 아니라가지고 후드로 목을 가리면 뭔가 목이 좀 짧아 보이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스트링도 따로 없고 이렇게 그냥 딱 후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 모자 각이 진짜 예쁘게 잡혀가지고 진짜 딱 봐도 비싼 느낌 입었을 때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간혹 이렇게 핏이 잘 잡아주는 경우에는 모자가 너무 무거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자도 너무 무겁지 않아서 막 후드 입으면 계속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뭔지 알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딱히 없이 진짜 편안하게 잘 입고 있는 그런 후드티고 여기 소매 쪽에 시보리도 좀 짱짱하고 여기 아래 밑단 쪽에 시보리도 되게 짱짱한 편이라가지고 입었을 때 핏 연출해주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데다가 손 집어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도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서 너무 화려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심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이거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진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옷은 이것도 진짜 예뻐요 롱둥이들 짠!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유스키트라는 이게 아마 편집쇼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무신사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원진 스튜디오인가? 해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가격이 한 1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해외 배송치고도 굉장히 오래 걸린 편이라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받아보니까 너무 예뻐서 정말 만족스럽다 그런 옷인데요 저지 티셔츠가 되게 작년부터 엄청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뭔가 풋볼 스타일 그런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예쁜 게 뭐냐면 이제 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다면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귀여운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 박혀있어요 천사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다 박혀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패치가 박혀있잖아요 근데 이 패치가 진짜 기똥짠 포인트가 뭐냐면 안에가 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이 레이스랑 그리고 스팽글도 총총총 박혀있어가지고 살짝 빤딱빤딱 거리면서 이 레이스 재질감도 너무 예뻐가지고 얘도 진짜 돈까 판다라고 느꼈던 티셔츠고 이 팔 쪽에도 밋밋하지 않게 자수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패치에 레이스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진짜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티셔츠예요 그리고 뒤에 또 너무 귀엽게 발이 뿡 하고 박혀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귀엽고 진짜 디테일이 엄청 좋은 티셔츠여가지고 이런 좀 저지 티셔츠 흔하지 않은 거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원피스 기장감으로 떨어져가지고 저는 약간 하의는 거의 스커트나 좀 안 보이게 해서 입어주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아주아주 만족스럽다 다음 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맨투맨인데요 이 에즈이프 켈리의 제품입니다 제가 에즈이프 켈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4SS 시즌에 진짜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완전 진짜 그 드롭날만 기다리다가 잔뜩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할 컬러감이죠 예쁜 핑크핑크 포인트에 앞쪽에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감으로 포인트도 한번 주면서 프린팅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핏도 에즈이프 켈리가 어떤 체형들이 입어도 되게 예쁘게 떨어질 만한 핏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입었을 때도 되게 예쁘고 이 시보리도 짱짱한 편이라서 원하는 핏 연출해주기도 되게 좋았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레터링이 쫙 박혀있고 여기 위에는 캔디 포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다 이거 이제 알았거든요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캔디 포니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긴 이제 에즈이프 켈리막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패치가 한번 되어 있거든요 약간 골질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도 이 옷이 더 밋밋해 보이지 않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옷이라 가지고 저는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입었을 때 되게 뭔가 큐티뽀짝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컬러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옷은 짠! 이거는 태켓의 반팔 티셔츠인데요 이 태켓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유니섹스한 제품들을 많이 파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남성분들이 입었을 때 진짜 다 휘뚜루마뚜루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아가지고 커플룩으로 입기에도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이번에 나온 이 반팔 티셔츠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티셔츠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그레이 멜란지 컬러 자체가 입었을 때 얼굴도 좀 화사해 보이면서 이 중간에 이 프린팅들도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의 형광기가 섞인 그런 레드 컬러라가지고 너무 포인트 되면서 예쁘고 이 밑에 또 블루랑 이렇게 같이 매치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냅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재질이 탄탄과 후두루두래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탄탄하면서 후두루들 거리는데 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만져보자마자 처음에는 이 디자인보다 그냥 면 되게 좋다 이렇게 만지면서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지금부터 이너로 받쳐주기도 너무 예쁘고 데님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줘도 시원해 보이면서 예쁠 것 같아가지고 완전 만족하고 있는 티셔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옷은 이것도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는 건데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유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게 그 조인님 스타일링 하시고 하시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들이 많은데 이것도 딱 그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이거는 후드 집업인데 이게 진짜 포인트 되면서 예쁜 게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스트링이 이렇게 머리 땋은 것 마냥 로프로 따여져 있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가 머리 묶을 때처럼 이렇게 리본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머리 땋지 않았는데 머리 땋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옷인데 입었을 때 이거 때문에 진짜 포인트 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만족하면서 잘 입어주고 있고 이렇게 그 포켓 쪽에도 위쪽 부분이 뜯겨 있는 것처럼 좀 러프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여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적당히 널널하게 잘 떨어지는 핏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입고 있고 저는 또 이런 후드 집업들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퍼를 투웨이로 할 수 있는 지퍼들을 좋아해요 그냥 다 잠궈서 입을 수도 있고 밑에 열어가지고 배가 살짝 보이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후드 집업이지만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우터로 입어주기도 좋고 이거 단독으로 입어주기도 너무 좋아서 완전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그다음 또 소개해드릴 옷은 이것도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후드티인데요 바로 짜잔! 이 플레이스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것도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3만 원대에 구매를 한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후드티 있죠 후드티가 있고 여기 위에 레이어링해서 같이 입어주는 슬리브리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드티 있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슬리브리스를 착용해서 이런 식으로 입어주는 제품인데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블랙 컬러였나? 하여튼 아더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되게 오묘한 이런 카키도 아닌 것이 그레이도 아닌 것이 약간 카키 그레이 같은 느낌의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로 구매를 해줬는데 되게 예뻐요 딱 얼굴이 됐을 때 뭐랄까 되게 사람이 좀 뮤트뮤트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입어주면 되게 사람이 힙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는 게 이것도 기장감이 딱 적당하게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떨어지고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조여서 좀 핏 연출해주기도 되게 좋고 약간 슬림하게 달라붙는 재질이라서 난 너무 좀 캐주얼한 느낌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후드만 따로 입어줘도 되고 또 어떤 날에는 이 슬리브리스만 따로 착용을 해줘도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쓰리웨이구나 이거 단독, 이거 단독 같이 입어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완전 갓성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이 귀여운 귀여운 맨투맨인데요 이거는 더 센토르 제품이에요 더 센토르도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스웨트 셔츠나 스웨트 팬츠 제품들을 되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맨투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센토르라고 귀엽게 연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이 밑에 귀여운 애기들이 지금 이 롤러 스케이트도 아닌 것이 약간 뭐랄까 슬리퍼 스케이트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타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봄에 단독으로 입어주면 러블리하면서 되게 그 사랑스러운 무드가 잔뜩 풍겨질 것 같은 맨투맨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진짜 컬러 자체가 이렇게 화이트 컬러 베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하의랑 매치를 해줘도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소매 쪽 씨보리랑 아래 쪽 씨보리도 꽤 짱짱한 편이라가지고 이것도 핏도 되게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약간 봄에 피크닉 갈 때 입고 싶은 재질의 맨투맨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또 이것도 태켓 제품인데요 보자마자 너무 예쁘죠 컬러감이 아주 그냥 미쳤습니다 이건 이렇게 약간 지범 느낌으로 되어 있는 맨투맨인데 이거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해줬는데 완전 약간 원피스 마냥 엄청 박시한 느낌으로 입혀지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오렌지 컬러가 되게 예쁜 오렌지 컬러라서 딱 이렇게 얼굴에 대줬을 때 뭔가 사람이 뽀짝뽀짝해 보이는 컬러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태켓이라고 박혀있는 이 레터링도 너무 밋밋하지 않게 좀 예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것도 소매랑 이 아래쪽에 시보리도 되게 짱짱한 편이라가지고 입었을 때도 되게 편한 느낌이고 맨투맨이랑 후드티 살짝 중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전 진짜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엄청 되게 좀 쨍한 오렌지 컬러라서 나는 파워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제 통그러가 생기실 수 있겠지만 웜톤이신 분들은 정말 잘 어울릴 법한 컬러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번 하울의 처음인 블랙 컬러예요 바로 짜잔 이거는 더센토르의 제품인데요 이게 딱 보면 되게 심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보면 이렇게 약간 원숄더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살짝 한쪽 어깨를 내려가지고 여리여리한 무드를 살려서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라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 밑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프릴 스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이 매체를 해줘도 너무 러블리하면서 귀여울 것 같고 조금 편안하게 입고 싶다 하는 날에는 밑에 스웻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지프 켈리가 독특한 컬러감에 맨투맨을 많이 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민트 컬러인데 너무 예쁘고 화사한 민트 컬러라가지고 이렇게 딱 됐을 때 얼굴도 되게 화사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컬러감이어가지고 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게 컬러가 민트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앞에 프린팅이 너무 화려하다거나 하지도 않아서 은근히 좀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입어주고 있고 여기 이렇게 절개 느낌으로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너무 예쁘고 앞쪽에 이렇게 에로티카라고 에로티카라는 이런 레터링이 박혀있는데 이 레터링 컬러도 완전 핫핑크핑크한 느낌이라가지고 이 민트랑 이 핫핑크 컬러랑 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가 또 그렇게 예뻐요 진짜 뒤에를 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여기에도 에즈 이프 켈리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고 포인트 되면서 예뻐가지고 이것도 진짜 맨투맨 하나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 진짜 기분 전환해주기 아주 딱 좋은 맨투맨이라서 완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령둥이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저의 예쁜이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령둥이들 취향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령민소 해가지고 같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령둥이들이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약간 저렴한 가격대부터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하울 영상을 찍을 때마다 우리 령둥이들이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이런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코디해달라는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우리 령둥이들 이렇게 따뜻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우리 또 령둥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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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